아니 오늘도 장작을 파세요 스키님 오늘도 장작 파시는 날이에요 장작이 요즘 잘 안팔려고 비도 오고 그래서 왠지 생각이 났어 그럼 가사잖아 헤이지 레인 뭐죠 써니야 조용히 살자 조용히 조용히 좀 살자 써니탱이야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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